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DJI 마이크2 패키지가 1월 17일에 출시했습니다 전작에 비하면 꽤나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486,900원 그래도 비싸지만 저는 한 50 넘지 않을까 했거든요 사실 50 넘으면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도 가는 게 낫죠 어쨌든 전작과 마찬가지로 휴대성이 좋고 편의성이 더욱 보완되어 나왔습니다 저도 패키지를 구매할까 하다가 너무 고맙게도 각각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송신기 하나만 구했어요 그래서 송신기 두 개를 포켓3에 지금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녹음 중입니다 저는 어쩌면 송신기는 따로 안 팔거나 판다고 해도 비쌀 거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단품이 괜찮은 가격이에요 이 DJI 마이크2 송신기는 포켓3, 액션4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해외 유튜버가 리뷰한 거 보니까 타사 제품인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에도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포켓3, 액션4,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송신기 구하기 전에 연결하기 어려우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정말 쉽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무선 마이크 탭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마이크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를 추가하면 설정에서 무선 마이크 탭을 들어가면 여기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제와 재연결도 할 수가 있죠 블루투스 방식이라 따로 수신기를 장착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간편합니다 다만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의 수신율과 수신기를 장착했을 때의 수신율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수신기 방식이 더 안전하겠지만 다행히 송신기 자체에 자체 녹음 기능이 있고 포켓3 본체에도 최근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체 백업 녹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끊긴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편하게 블루투스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만약 제가 수신기 연결 방식이 필요하다면 로데 와이어리스 고2가 있어서 그걸로 연결하면 되니까요 일전에 C타입 양방향 젠더를 활용해서 로데 고2를 포켓3에 직결할 수 있다고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그렇게 실사용을 잘 했습니다 중요한 촬영에는 로데 고2만 한 게 없더라고요 DJI 마이크2 패키지를 안 산 이유가 그거 살 돈이면 좀 더 투자해서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벌써 비교한 리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음질과 기본적인 성능은 로데 와이어리스 프로가 더 평가가 좋아요 전문적으로 촬영을 할 거라면 로데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DJI 마이크2도 지금 듣고 계시다시피 준수한 음질이에요 특히 포켓3나 액션4와 같이 사용했을 때 편의적인 부분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브이로그 혹은 개인 촬영에 있어서는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루투스 방식으로는 이만한 마이크가 그 전까지 없었어요 충전할 때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두 개를 따로 충전해 줘야 되니까요 포켓3 자체는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오래 가는 데다가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죠 콤보에는 배터리 앤드 이라는 구성품까지 포함이 되는데 저는 하나 더 구했어요 그래서 두 개나 됩니다 도킹 보조 배터리까지 활용을 한다면 촬영 시간에 구애받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무선 마이크인데 다행히 충전 케이스도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보관하기도 좋고 충전하기에도 좋고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원래 패키지라면 수신기하고 젠더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송신기 두 개만 충전 케이스에 담아 다닐 거예요 이런 보관백도 같이 주더라고요 포켓3에 있는 보관백하고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시면 미묘하게 크기가 다르고요 원래 포켓3 보관백에는 렌즈를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없어요 온전히 DJI 마이크2를 보관하기 위한 가방입니다 콤보 보관백에는 얘가 들어가질 않아요 하지만 이 보관백에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있고 이렇게까지 같이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포켓3 기본 단품을 구매한 분들에게는 풀 구성의 DJI 마이크2 패키지가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마이크를 혼자만 사용해도 된다면 송신기 하나만 추가해도 되고요 저처럼 콤보를 구매하신 분들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 가격이 부담되잖아요 기존 구성품에 송신기가 하나 있기도 하고요 패키지 구매하면 송신기가 3개나 되겠죠 반드시 수신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송신기 하나만 추가로 구매하는 게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네요 게다가 송신기 색상이 이런 블랙도 있지만 화이트도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마이크 하나하나 다른 색상으로 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저처럼 장시간 촬영을 고려한다면 충전 케이스까지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DJI 마이크2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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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